네, 이번에 풀어놓은 문제는 2019년 4월 학평 나형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함수 Y는 FX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나와있고요. 이제 다음에 함수값과 극한값을 구하라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F0의 값을 구하라. F0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딱 점 찍힌 데 보이죠? 우리가 이 놈을 뭐라 부른다?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F0은 지금 얼마가 된다? 3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2에 대한 우극한을 구하라고 합니다. 우극한은 뭐예요? 항상 2보다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따라서 쭉쭉쭉 가다가 2에 도착하는 Y값을 읽어내는 거죠. 따라서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네요. 됐죠? 따라서 우리가 함수값은 3이 되고요. 극한값은 5가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겠다? 8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1bow.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